우리 둘이 만났던 시간들이 미쳐질까 두려워 어쩌면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널 붙잡고 싶어 아직도 많이 사랑해 아직도 널 생각해 그래 널 잊을 수 없겠지만 결국엔 널 지워야 하니 기다리면 서로가 아프잖아 이제서야 너를 잊어가 우리 둘이 애썼던 서로 사랑했었던 시간이 지나도 괜찮진 않지만 해야만 해해 해내야만 해 먼저 말을 걸어볼까 생각했었던 정말 아파했었던 이 맛이 없어서 오늘도 난 넘겨 잠이나 자야겠어 눈 감고 딱 일어나면 서로 사랑했었던 서로 사랑했었던 한글자막 by 한효정 액정 잊지 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